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현대지성, 지은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그림 한스테그너, 옴기니, 윤후남님의 안데르센 동화 전집입니다. 어린 시절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지 않으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성냥파리 소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 수많은 안데르센의 동화를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데르센 동화는 우리 민담과도 많이 닮아있는 느낌이 들고 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덴마크 오덴세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공상을 하거나 인형놀이를 하며 보냈으며 가수나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펜하겐의 덴마크 왕립극장의 단원이 될 수 있었지만 변성기로 인해서 글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행을 즐겼던 그는 유럽 곳곳을 누비며 많은 글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 동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동화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168편의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부식기통, 엄지아가씨, 돼지치기 왕자, 천사, 눈의 여왕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데르센의 동화 전집 부식기통 등에 배낭을 메고 옆구리에 칼을 찬 병사가 큰 길을 걷고 있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병사는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름끼치게 생긴 늙은 마녀가 나타나 병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녀의 아랫입술은 가슴까지 흉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안녕하시오, 군인 양반. 멋진 칼과 큰 배낭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진짜 군인이구먼.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해주지. 고맙습니다, 마녀 할머니. 저기, 큰 나무가 보이지? 마녀가 근처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 속이 텅 비어있다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멍이 보일게야. 구멍 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라고. 자네 몸에 밧줄을 감았다가 안에서 날 부르면 끌어당겨주지. 저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게요? 돈을 꺼내오지. 나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나온다네. 그곳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환하지. 복도에는 문이 세 개 있는데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어 쉽게 열린다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방바닥 한가운데 큰 상자가 놓여있을 거야. 그 상자 위에는 개 한 마리가 차찬처럼 큰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지. 하지만 무서워할 건 없어. 푸른 바둑판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줄 테니까 그 앞치마를 바닥에 펴고 깨를 붙잡아 앉히게. 그러면 상자를 열고 원하는 대로 돈을 꺼내올 수 있을 게야. 하지만 그 돈은 모두 구리로 된 동전이라네. 은화를 갖고 싶으면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야 하지. 그곳에도 개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풍차 바퀴만 한 큰 눈을 부릅뜨고 있지. 하지만 무서워할 건 없어. 이번에도 앞치마 위에 개를 앉히고 돈을 꺼내오면 되니까 금화를 갖고 싶다면 세 번째 방으로 가게나. 거기에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가 있고 그 위에 개가 앉아있지. 탑처럼 큰 눈을 하고 있어. 무시무시하다네. 이번에도 무서워할 것도 없어. 앞치마 위에 앉혀놓으면 자네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테니까 자네는 원하는 만큼 금화만 꺼내오면 되지. 귀가 솔깃하군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바라는 게 있겠죠? 뭘 원하죠? 난 한 푼도 필요 없네. 그저 낡은 부식기통 하나만 가져다주면 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나온 것이지. 좋아요. 그럼 내 몸에 밧줄을 감으세요. 병사는 마녀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자, 다 감았네. 그리고 이건 푸른 바둑무늬 앞치마야. 병사는 밧줄을 감자 곧바로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구멍 속으로 내려갔다. 정말 마녀의 말대로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넓은 복도가 나왔다. 병사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연 찻잔만한 눈을 가진 게이가 병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 착하지? 병사는 게이를 얼으면서 마녀의 앞치마 위에 앉히고 두 호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상자를 닫고 게이를 다시 앉힌 뒤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풍차 바퀴만한 눈을 부릅둔 게이가 앉아있었다. 그렇게 노려보지 않는 게 좋을걸?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올 테니까 말이야. 병사는 게이를 마녀의 앞치마 위에 앉히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은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병사는 너무 좋아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을 모두 꺼내 던져버리고 호주머니와 배낭에 은화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마녀의 말대로 무시무시한 게이가 탑처럼 커다란 두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었다. 게이는 수레바퀴처럼 두 눈을 빙빙 돌렸다. 안녕?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모자에 손을 얹고 격례를 했다. 지금까지 그런 큰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게이를 자세히 본 병사는 자신이 너무 예의를 차렸다고 생각하고는 앞치마에 게이를 앉히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탕, 장난감 병정, 채찍, 흔들목마를 모두 사고도 남았으며 도시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병사는 호주머니와 배낭에 채웠던 은화를 버리고 대신 금화를 가득 넣었다. 호주머니와 배낭뿐만 아니라 모자와 부수에까지 가득 채워서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제 부자가 된 병사는 개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와 위를 향해 소리쳤다. 끌어올려줘요, 마녀할머니! 부식기통은 찾았나? 마녀가 물었다. 그걸 잊었군요! 병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부식기통을 찾아왔다. 병사는 마녀가 끌어올려주어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호주머니, 배낭, 모자, 그리고 장화에까지 금화를 가득 채우고서 말이다. 이 부식기통으로 뭘 하려고요? 병사가 물었다. 그건 알 것 없네. 자넨 돈을 가졌으니 이제 그 부식기통을 주게나. 마녀가 부식기통을 달라고 재촉했다. 경고하는데 이걸로 뭘 할 건지 말하지 않으면 칼로 당신 머리를 베어버리겠어요. 안 돼! 병사는 즉시 칼을 꺼내 마녀의 머리를 베고 말았다. 마녀는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병사는 금화를 마녀의 앞치마에 싸서 보따리처럼 등에 맨 다음 부식기통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도시로 나갔다. 도시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병사는 제일 좋은 여관으로 들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다. 그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이다. 장화를 닦아준 하이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날가 빠진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음 날 병사는 새 부추와 좋은 옷을 샀다. 이제 병사는 어엿한 신사였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도시에서 일어난 온갖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어느 날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디 가면 공주를 볼 수 있죠? 병사가 물었다. 아무도 공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공주님은 구리로 만든 거대한 성에 살거든요. 그 성은 사방이 벽과 탑으로 둘러싸여 있죠. 왕 말고는 아무도 그곳을 드나들 수 없답니다. 공주님이 평범한 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왕이 그곳에 가둬둔 거예요. 왕은 공주님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말했다. 공주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지만 병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 병사는 극상에도 가고 왕이 사는 정원도 거닐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착한 일도 했다. 부자가 되어 좋은 옷도 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병사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그를 매우 훌륭한 진짜 신사라고 칭찬했으며 병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돈은 곧 바닥이 나고 말았다. 들어오는 것이 없이 매일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곤 이실링뿐이었다. 그래서 병사는 좋은 여관에서 나와 비좁은 다락방으로 옮겼다. 그는 이제 장화도 직접 닦았고 떨어진 장화를 큰 바늘로 직접 기우기도 했다. 그가 사는 다락방까지 올라가려면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다. 병사는 초 한 자루 살 돈도 없어 밤이면 어둠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컴컴한 방 안에 앉아있던 병사는 문득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서 가져온 부식기통 속의 촛도막이 생각났다. 병사는 얼른 부식기통을 꺼내와 부식돌을 쇠에 문질렀다. 그러자 불꽃이 날아오르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문 앞에 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나무 밑둥 아래에서 보았던 눈이 찻잔만한 개였다. 본부를 내리십시오 주인님 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우와 이거 참 신기한 부식기통이네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져다 준 모양이군 병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개에게 말했다. 돈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개는 휙 사라지더니 금세 동전 한부다리를 입에 물고 왔다. 병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식기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부식기통을 한 번 치면 동전 상자 위에 앉았던 개가 두 번 치면 은화 상자를 지키던 개가 그리고 세 번 치면 금화를 지키던 개가 나왔다. 병사는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어 좋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가 좋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자 친구들은 금방 병사를 알아보고 예전처럼 그를 떠받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사는 아무도 공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모두들 공주가 예쁘다고 하지만 높은 탑 속에 갇혀 지내면 무슨 소용이람? 공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만 부식기통이 어디 있더라? 병사가 부식기통에서 부식도를 꺼내 한 번 쳤다. 그러자 차참만한 눈을 가진 개가 나타났다. 한밤중이지만 잠깐만이라도 공주님을 보고 싶구나. 그러자 개는 휙 사라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공주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개의 등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용감한 병사였으니까. 그러자 개는 공주를 데리고 다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공주는 어젯밤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다. 개의 등을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병사가 자기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희한한 꿈이로구나. 왕비가 감탄했다. 그날 밤 왕비는 늙은 시녀에게 공주의 침대맡을 지키게 했다. 그것이 진짜 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가 다시 보고 싶었다. 밤이 되자 그는 부시키토를 쳐서 개에게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개는 공주를 업고 힘껏 달렸다. 그러나 늙은 시녀가 장화를 신고 잽싸게 뒤쫓아왔다. 시녀는 개가 공주를 데리고 커다란 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분필로 대문에 커다랗게 십자가 표시를 해놓았다. 그리고는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되돌아왔다. 얼마 후 병사의 집에서 공주를 데리고 나온 개는 대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개는 시녀가 병사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도시에 있는 모든 집 대문에 분필로 똑같이 십자가를 그려놓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왕과 왕비는 늙은 시녀와 관리들을 앞세우고 공주가 갔다는 집을 찾아 나섰다. 저 집이군! 십자가가 그려진 첫 번째 대문을 본 왕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 집이에요. 십자가가 그려진 두 번째 대문을 본 왕비가 말했다. 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시녀와 관리들이 웅성됐다. 대문마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비는 매우 영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거드름이나 피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왕비는 금으로 된 커다란 가위를 꺼내 비단 헝겊을 네모로 자른 다음 작고 귀여운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메밀 가루를 가득 채워 공주의 목에 매달아서 공주가 지나가는 길에 가루를 뿌려지도록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한편 병사는 그날 밤에도 공주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공주에게 완전히 빠진 병사는 자신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는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는 그날도 개를 불렀다. 개는 공주를 등에 업고 쏜살같이 병사에게로 달려갔다. 개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메밀 가루가 성에서부터 병사의 집까지 그리고 그가 공주를 업고 뛰어들어간 창문에까지 뿌려진 것을 까맣게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공주가 갔던 곳을 알아낸 왕과 왕비는 병사를 끌어다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넌 내일 목 매달려 죽을 거야. 사람들이 병사를 비웃었다. 소름끼치는 말이었다. 게다가 부시또를 여관에 놓고 왔으니 큰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쇠창살을 통해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죽는 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복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행진해 오는 것도 보였다. 모두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 법석이었다. 그 중에는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슬리퍼를 신은 구두방 견습공 소년도 있었다. 그런데 소년이 급히 뛰는 바람에 슬리퍼 한짝이 벗겨지고 말았다. 슬리퍼는 병사가 갇혀있는 쇠창살 앞에 떨어졌다. 병사가 소년에게 소리쳤다. 이봐 구두견 습공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나가기 전에는 볼 게 없거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가 지내던 여관으로 가서 내 부식기통 좀 가져다 줘. 그러면 사실링을 주지. 하지만 급히 서둘려야 한다. 소년은 사실링이 갖고 싶어 부지런히 뛰어가서 부식기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문 밖에는 커다란 교수대가 세워졌고 그 주위로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이 빙 둘러섰다. 왕과 왕비는 판사들과 추밀원 고문관들 맞은편에 있는 화려한 옥좌에 앉아있었다. 병사가 교수대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에 밧줄을 묶으려 했다. 그때 병사가 죽기 전에 불쌍한 죄수의 마지막 청을 들어달라며 왕에게 애원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왕은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허락했다. 그러자 병사는 부식도를 꺼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쳤다. 한순간에 개의 세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찻잠만한 눈을 가진 개, 풍차 바퀴만한 눈을 가진 개, 둥근 탑처럼 큰 눈을 가진 개였다.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도하다오! 병사가 소리쳤다. 그러자 개들이 판사와 추밀원 고문관들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고 코를 물어뜯어 멀리 내동댕이 쳤다. 내겐 손대지 말라! 왕이 소리치자 제일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왕과 왕비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군인들과 군중들이 겁에 질려 소리 높여 외쳤다. 병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주십시오! 그들은 병사를 왕의 마차에 태웠다. 세 마리의 개가 마차 앞을 달리며 만세를 외쳤고 아이들은 손가락 사이로 휘파람을 불고 군인들은 받들어 총을 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냈다. 공주는 성에서 나와 왕비가 되었다. 공주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물론 세 마리의 개들도 식탁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어울렸다. 엄지 아가씨 아주 옛날, 작은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하는 부인이 살았다. 그러나 부인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끝에 부인은 한 요정을 찾아갔다. 정말이지! 작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야 아주 쉽답니다. 여기 보리나달이 있는데 이건 농부의 밭에서 자라는 보리나 닭들이 쪼아먹는 보리와는 다르답니다. 이걸 화분에 심고 지켜보세요. 요정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보리나달 값으로 요정에게 12실링을 주었다. 그리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 보리나달을 심었다. 얼마 후 커다랗고 눈부신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 꽃은 꼭 튤립 같았으나 꽃잎들은 꽃봉오리처럼 꼭 오므라져 있었다. 참 아름답기도 하지. 부인은 붉고 노란 꽃잎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꽃잎이 하나 둘씩 펴지면서 꽃봉오리가 열렸다. 정말 튤립이었다. 그런데 꽃 속에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녹색 수술 위에 아주 가냘프고 얌전한 작은 소녀가 앉아 있지 않은가? 깜찍하고 귀여운 그 소녀는 엄지손가락의 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지 아가씨라고 불렀다. 엄지 아가씨는 밤에는 푸른 제비꽃잎과 장미꽃잎을 이불삼아 멋진 호두껍질에서 잤다. 그리고 낮에는 식탁 위에서 놀았다. 부인은 수반에 물을 가득 담아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꽃을 꽂은 다음 물 위에 커다란 튤립 꽃잎 하나를 띄워놓고 냈다. 이 튤립 꽃잎은 엄지 아가씨의 보트였다. 엄지 아가씨는 튤립 꽃잎 위에 앉아 흰 말털로 노를 저어 물 위를 오가면서 놀았다. 엄지 아가씨는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달콤한 노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주 크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깨진 유리창 틈새를 통해 살금살금 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엄지 아가씨가 장미꽃잎을 덮고 잠들어 있는 식탁으로 펄쩍 뛰어올라갔다. 흐흐 참 작고 예쁘군. 며느리로 삼아야지.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호두껍질을 물고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두꺼비는 바로 정원에 있는 질퍽질퍽한 시내가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두꺼비보다 얼굴이 더 흉축하게 생긴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 아가씨를 보자 너무 기뻐서 꺽꺽하고 소리를 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갤라. 그럼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배 쪽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어서 시냇물에 떠 있는 영꽃잎에다 옮겨 놓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아이에게는 영꽃잎이 섬처럼 커 보일 거야. 그러니 도망칠 수도 없겠지. 자, 어서 옮겨 놓고 습지 밑에 신방을 꾸미자꾸나. 엄마 두꺼비가 말했다. 시냇물에는 영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커다란 녹색 영꽃잎들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물결 따라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그 중 제일 큰 잎은 다른 잎들보다 더 멀리 있었는데, 엄마 두꺼비는 큰 영꽃잎으로 헤엄쳐 가서 엄지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호두껍질을 그 위에 살짝 올려 놓았다. 아침 일찍 잠이 깬 엄지 아가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커다란 녹색 잎들과 시냇물 뿐이었다. 도저히 땅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겁이 덜컥 난 엄지 아가씨는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시간에 엄마 두꺼비는 골풀과 노란색 야생화로 늪지 아래의 신방을 꾸미느라 매우 바빴다. 엄마 두꺼비는 새 며느리에게 정말 예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신방을 다 꾸민 엄마 두꺼비는 흉측하게 생긴 아들과 함께 엄지 아가씨가 잇는 영꽃잎으로 헤엄쳐 갔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빨리 신방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엄지 아가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말했다. 얘가 내 아들이란다. 네 남편 될 사람이지. 넌 시내가 늪지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꺽 꺽 꺽 아들 두꺼비가 기쁘다는 듯이 웃어댔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녹색 꽃잎 위에 혼자 놔둔 채 우아한 침대만 가지고 가버렸다. 혼자 남은 엄지 아가씨는 무서워서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울었다. 못생긴 엄마 두꺼비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소름 끼쳤으며 흉측한 아들 두꺼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신세가 서글펐다. 마침 물속을 헤엄쳐 다니던 작은 물고기들이 두꺼비 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고기들은 고개를 내밀고 엄지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흉측한 두꺼비 모자와 살아야 하다니 안 돼.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물고기들은 엄지 아가씨가 너무도 가여웠다. 물고기들은 엄지 아가씨가 앉아있는 녹색 연꽃줄기를 힘껏 물어뜯었다. 그러자 연꽃잎이 두꺼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엄지 아가씨를 싣고 멀리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연꽃잎은 여러 마을을 지나 계속 흘러갔다. 숲속에서 작은 새들이 엄지 아가씨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어쩜 저렇게 귀엽고 작을까? 이렇게 해서 엄지 아가씨는 다른 나라 땅에 닿을 때까지 시냇물을 따라 멀리 멀리 여행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하얀 나비가 팔랑거리며 엄지 아가씨를 따라오다 연꽃잎에 내려앉았다. 나비는 엄지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엄지 아가씨는 두꺼비들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이 몹시 기뻤다. 게다가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스쳐가는 고요한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엄지 아가씨는 허리띠를 풀어서 한쪽은 나비에 다른 한쪽은 꽃잎에 묶었다. 그러자 연꽃잎이 나비의 날개짓에 힘입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갔다. 엄지 아가씨는 일어서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풍경을 구경했다. 어디선가 큰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발견하자 엄지 아가씨의 날씬한 몸을 감싸안고 나무 위로 날아갔다. 하지만 연꽃잎은 시냇물을 따라 계속 흘러갔다. 나비도 함께였다. 나비는 연꽃잎에 꼭 묶여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었다. 풍뎅이에게 붙잡힌 엄지 아가씨는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연꽃잎에 묶여서 떠내려간 아름답고 하얀 나비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비가 줄을 풀지 못한다면 굶어 죽으리라. 그러나 풍뎅이는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가장 큰 나뭇잎 위에 앉히고 자기도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꽃에서 딴 꿀을 주며 엄지 아가씨가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다른 풍뎅이들도 엄지 아가씨를 구경하러 왔다. 풍뎅이들은 엄지 아가씨를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촉각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휴, 다리가 두 개밖에 없네. 흉악이 되라. 촉각도 없잖아. 허리 좀 봐. 정말 날씬하네. 꼭 사람처럼 생겼어. 풍뎅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아휴, 정말 못생겼다. 여자 풍뎅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지 아가씨를 데려온 풍뎅이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다른 풍뎅이들이 자꾸만 못생겼다고 하자 마침내 그 풍뎅이도 그렇게 믿고 말았다. 풍뎅이는 엄지 아가씨를 데이지꽃 위에 내려다 놓고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하고는 날아가 버렸다. 엄지 아가씨는 자신이 못생겨서 풍뎅이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몹시 슬펐다. 그러나 사실 엄지 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으며 아름다운 장미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불쌍한 엄지 아가씨는 여름 내내 큰 숲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다. 그녀는 풀립으로 침대를 엮어서 커다란 클로버 입 아래 걸어 비를 피했다. 그리고 꽃에서 나오는 꿀로 식사를 하고 아침마다 잎에 맺힌 이슬을 마셨다. 이윽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갔다. 이제 춥고 기나긴 겨울이었다.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던 새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꽃과 나무도 시들어 버렸다. 엄지 아가씨가 지내던 커다란 클로버 입도 이제는 힘없이 오그라져 버리고 노랗게 시든 줄기만이 남았다. 엄지 아가씨는 몹시 추웠다. 입고 있던 옷이 이제는 다 해지고 달아져 있었다. 더구나 엄지 아가씨는 추위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가련한 엄지 아가씨는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또 어찌나 큰지 우리들에게는 눈송이가 보잘것없게 작게 보이지만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엄지 아가씨에게는 커다란 산처럼 보였다. 시든 잎으로 몸을 감싸보기도 했지만 곧 부스러져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엄지 아가씨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다. 엄지 아가씨가 살고 있는 숲 바로 가까이에는 옥수수밭이 있었다. 옥수수는 이미 오래전에 다 베어지고 헐벗고 마른 그루터기들만 언땅 위로 솟아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이가 부딪히도록 덜덜 떨며 옥수수밭으로 갔다. 큰 숲을 헤치고 옥수수밭까지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지 아가씨는 옥수수 그루터기 밑에 있는 작은 굴에 사는 들쥐 아줌마를 찾아갔다. 들쥐 아줌마는 방안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따뜻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다. 근사한 부엌과 식당도 있었다. 가엾은 엄지 아가씨는 거지 소녀처럼 들쥐 아줌마 집 앞에서 구걸을 했다. 벌써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작은 보리 나달 조각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유 딱하기도 해라. 자 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렴. 같이 밥을 먹자꾸나. 마음씨 좋은 들쥐 아줌마가 말했다. 엄지 아가씨를 보고 마음에 든 들쥐 아줌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원한다면 봄이 올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렴. 하지만 항상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엄지 아가씨는 마음씨 좋은 들쥐 아줌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곧 손님이 오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웃인데 나보다 훨씬 더 부자야. 방이 여러 개 있고 항상 멋진 검은색 벨벳옷을 입고 다닌단다. 그를 남편으로 맞을 수만 있다면 넌 호강하며 살 거야. 눈이 어두운 게 흠이지만 말이야. 그에게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렸지엄.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가 아주 부자에다 학식도 많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들쥐 아줌마의 집에 스무 배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는 두더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두더지가 검은 벨벳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찾아왔다. 그는 실제로 부자에다 유식했다. 하지만 해님과 아름다운 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두더지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엄지 아가씨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했다. 그래서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나라라 등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두더지는 엄지 아가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홀딱 반해버렸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두더지는 신중한 신사였던 것이다. 그 대신 두더지는 자기가 파놓은 굴에 가보자고 들쥐 아줌마를 초대했다. 얼마 전에 들쥐 아줌마의 집에서 자기 집까지 땅 밑에 긴 굴을 파놓았는데 엄지 아가씨를 데리고 가봐도 좋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굴에 죽은 새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부리와 깃털이 달린 멋진 그 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다. 두더지가 빛이 나는 나무 토막을 입에 물자 나무 토막이 어둠 속에서 불빛처럼 빛을 냈다. 엄지 아가씨와 둘째 아줌마는 두더지를 따라서 길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새가 누워있는 곳에 이르자 두더지는 넓적한 코를 천장에 대고 바치더니 흙을 밀어냈다. 그러자 큰 구멍이 생기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 한가운데에 죽어 누워있는 제비가 보였다. 아름다운 날개는 옆으로 축 처져 있었고 발과 머리는 깃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죽은 새이를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다. 여름 내내 그토록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고 지저귀던 새들이 아니던가. 두더지는 구부정한 다리로 제비를 차며 매몰차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울지도 않겠군. 작은 새로 태어난다는 건 참 비참해. 내 자식들은 이런 새처럼 되지 않을 테니 얼마나 다행이야. 새들은 쨉쨉쨉쨉하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 겨울이 오면 굶어 죽는 게 당연하지. 지당한 말이에요. 비쩡비쩡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겨울이 오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딱 알맞지요. 그래도 새들은 본데 있게 자라지요. 들쥐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다. 엄지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쥐 아줌마와 두더지가 돌아오자 얼른 몸을 굽혀 머리를 덮고 있는 깃털을 헤치고 제비의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어쩌면 지난 여름 내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바로 그 제비일지도 몰라. 두더지는 곧 햇빛이 새어들어오는 구멍을 막고는 엄지 아가씨와 들쥐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날 밤 엄지 아가씨는 죽은 제비가 자꾸만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풀로 크고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가지고 가서 죽은 새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들쥐 아줌마의 방에서 찾아낸 양모처럼 부드러운 천으로 새의 옆구리를 감싸주었다. 이제 제비는 차가운 땅 속에서나마 따뜻하게 누워있을 수 있으리라. 잘자, 작고 예쁜 새야. 푸른 잎이 우거지고 따뜻한 해님이 내리쬐던 지난 여름 찬란한 노래를 불러주었지?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엄지 아가씨는 흐느끼며 새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그 순간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 무언가가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새의 심장이었다. 새는 죽은 게 아니었다. 단지 추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몸이 따뜻해지자 다시 정신이 든 것이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이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는데 이 제비는 그만 추위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몸이 꽁꽁 얹지 땅에 떨어져 그렇게 죽은 것처럼 누워있었던 것이다. 엄지 아가씨는 너무 놀라 온몸이 후들거렸다. 제비는 엄지손가락만한 엄지 아가씨에게는 너무도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더욱 따뜻하게 제비의 몸을 감싸주고는 자기가 덮고 잤던 잎사귀를 가져와서 제비의 머리를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엄지 아가씨는 다시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제비에게 가보았다. 제비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하였다. 제비는 살짝 눈을 떠서 등불 대신 인광이 나는 썩은 나무를 들고 서 있는 엄지 아가씨를 힘겹게 바라볼 뿐이었다. 고맙다. 귀엽고 작은 아이야. 네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곧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따뜻한 햇빛 속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 제비가 온 힘을 다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엄지 아가씨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안 돼요. 바깥은 지금 몹시 추워요. 눈이 와서 온 세상이 꽁꽁 얼었는걸요? 여기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어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엄지 아가씨는 꽃잎에다 물을 떠다 주었다. 제비는 물을 달게 마시고는 자기가 이곳에 떨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비는 다른 제비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려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가시던 불에 날개 하나가 찢겨 빨리 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뒤처지게 된 제비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던 중 기운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다. 제비는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제비는 겨울 내내 엄지 아가씨의 사랑과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땅속에서 지냈다. 두더지도 들쥐 아줌마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들은 제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곧이어 해님이 방긋방긋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봄이 되었다. 이제 엄지 아가씨와 제비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하고 두더지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열었다. 찬란한 햇살이 스며들어 눈이 부셨다.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등에 업고 저 멀리 소록의 숲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매우 슬퍼할 들쥐 아줌마가 눈에 어른거려 그럴 수 없었다. 아니,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잘 있어, 마음 착한 귀여운 아가씨. 제비는 지지배배하고 노래하며 초록색 숲으로 날아가 버렸다. 제비의 뒷모습이 아련히 멀어져 갔다. 엄지 아가씨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혔다. 엄지 아가씨는 그 가엾은 제비를 매우 좋아했던 것이다. 들쥐 아줌마 집 위에 있는 논에서는 곡식이 무럭무럭 살았다.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불쌍한 엄지 아가씨에게는 그 들판이 아주 빽빽한 숲처럼 보였다. 엄지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빛을 쬐고 싶었지만 들쥐 아줌마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들쥐 아줌마가 엄지 아가씨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이제 넌 결혼하게 된단다. 두더지가 청혼했지 뭐냐? 너 같은 불쌍한 아이에겐 정말 행운이지. 자, 서둘러서 결혼식에 입을 옷을 만들자. 모직과 린네로 말이야. 두더지 아내가 되면 부러울 게 없을 거야. 엄지 아가씨는 밤낮 없이 물레를 돌렸다. 들쥐 아줌마는 엄지 아가씨를 위해 거미 네 마리를 고용하여 밤낮으로 실을 잡고 천을 짜게 했다. 두더지는 저녁마다 찾아와 여름이 끝나면 지금처럼 햇살이 뜨겁지 않을 것이며 땅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만 지나가면 두더지는 엄지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더지가 진절이 났다. 엄지 아가씨는 해님이 떠오르는 아침과 해님이 지는 저녁이면 문 밖으로 살짝 나갔다. 바람이 불어 양쪽으로 갈라진 곡식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바깥 세상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엄지 아가씨는 봄에 떠난 사랑스런 제비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제비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비는 멀고 먼 아름다운 녹색 숲으로 날아간 모양이었다. 이윽고 뜨거운 태양이 함뿔 꺾인 풍성한 가을이 왔다. 엄지 아가씨의 혼숫감은 모두 준비되었다. 한 달만 지나면 결혼식을 올릴 거야. 늘쥐 아줌마가 들떠서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엄지 아가씨는 울면서 그 지겨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뭐라고? 자, 고집 부리지 마. 자꾸 그러면 이빨로 물어 뜯어버릴 테다. 얼마나 근사한 신랑감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왕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피는 없을걸. 게다가 부엌과 광도 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행운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그날은 두더지가 엄지 아가씨를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엄지 아가씨는 두더지와 함께 땅 속 깊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는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두더지는 해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해님에게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엄지 아가씨는 몹시 슬펐다. 그래도 들쥐 아줌마의 집에서는 문간에서나마 해님을 볼 수 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들쥐 아줌마의 허락을 얻어 마지막으로 해님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 잘했어. 밝은 해야. 엄지 아가씨는 들쥐 아줌마 집 앞으로 나와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이제 들판에는 곡식을 다 걷어들여 마른 그루터기만 남아있었다. 엄지 아가씨는 옆에 있는 붉은 꽃을 양팔로 감싸안으며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작은 제비를 보거든 내 인사를 전해줘.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라 위를 보았다. 병들어 땅속에 누워있던 바로 그 제비가 날아오고 있지 않은가? 엄지 아가씨를 본 제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지 아가씨도 기뻤다. 그러나 엄지 아가씨는 곧 흐느끼며 못생긴 두더지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햇빛이라곤 전혀 들지 않는 컴컴한 땅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철양한 신세를 한탄했다. 이야기를 들은 제비는 엄지 아가씨가 한없이 가여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인데 나랑 같이 안 갈래? 내 등에 엎여서 말이야. 네 허리띠로 꼭 묶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캄캄한 방에서 흉축한 두더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잖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여기보다 더 찬란한 해님이 미소짓고 화려한 꽃들이 피는 곳으로.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널 구해줄게. 너도 캄캄한 땅속에서 얼어 죽어 가던 날 구해줬잖아. 그래 너랑 함께 갈 테야. 엄지 아가씨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리고는 제비 등에 앉아서 두 발을 제비의 날개 위에 얹고 허리띠를 단단한 깃털에 묶었다. 제비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았다. 숲을 지나고 바다를 건넜으며 눈으로 덮인 높은 산도 지나갔다. 엄지 아가씨는 찬바람에 꽁꽁 얼지 않도록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새의 따뜻한 깃털로 몸을 감쌌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날다 보니 따뜻한 남쪽 나라가 보였다. 그곳에서는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하늘이 매우 높아 보였다. 울타리와 길가에서는 자주색 녹색 흰색의 아름다운 포도가 자라고 숲에는 레몬과 오렌지가 열려 있었으며 사방에 은매화와 오렌지 꽃향기가 그윽했다. 귀여운 아이들이 화려하고 큰 나비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멀리 갈수록 아래로 풍겨진 풍경이 더욱더 아름다웠다. 드디어 그들은 푸른 호숫가에 당도했다. 호숫가의 지푸른 나무 아래에는 눈부시게 흰 대리석으로 된 오래된 성이 서 있었다. 높다란 기둥에는 포도 넝쿨이 뻗어 있었고 맨 꼭대기에는 수많은 제비 둥지가 있었다. 그 중 한 둥지에는 엄지 아가씨를 데려온 제비 가족이 살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여긴 네가 살기에 불편할 거야. 저기 아래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하나를 골라.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기서라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제비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다. 엄지 아가씨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아래쪽에는 커다란 대이리석 기둥 하나가 무너져 새동강이 나 있었는데 그 사이로 아주 아름다운 흰 꽃들이 피어있었다. 제비는 그곳으로 엄지 아가씨를 데려가 가장 큰 잎에 내려놓았다. 그곳에 내려선 엄지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꽃 한가운데 유리로 만든 것처럼 하얗고 투명한 작은 소년이 앉아 있지 않은가. 소년은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는 우아한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 역시 엄지 아가씨보다 별로 크지 않았다. 그는 바로 꽃의 천사였다. 모든 꽃에는 그렇게 작은 천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바로 왕자였던 것이다. 정말 잘생겼네요. 엄지 아가씨가 제비에게 속삭였다. 작은 왕자는 제비를 처음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작고 연약한 왕자의 눈에는 제비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를 보자 몹시 기뻐했다. 꽃의 천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년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왕자는 황금 왕관을 벗어 엄지 아가씨의 머리에 씌어주고는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이자 모든 꽃을 지배하는 여왕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정중하게 물었다. 왕자는 흉축한 두꺼비의 아들이나 검은 모피를 입은 두더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랑감이었다. 엄지 아가씨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꽃잎들이 일제히 열리고 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천사들은 모두 엄지 아가씨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하얗고 커다란 날개 한 쌍이었다. 그들은 엄지 아가씨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어깨에 묶어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둥지에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던 작은 제비는 아름다운 추공가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제비는 속으로는 좀 슬펐다. 엄지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이다. 넌 이제 엄지 아가씨가 아니란다. 너처럼 예쁜 아이에게는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 이제부터 널 마야라고 부르겠어. 왕자가 다정하게 말했다. 잘했어. 작은 제비는 작별을 구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 덴마크로 날아갔다. 제비는 그곳에 있는 어느 집 창문 위에도 작은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집에는 마음씨 좋은 동화 작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비가 그 작가에게 지지베베 지지베베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돼지치기 왕자 아주 작은 왕국에 가난한 왕자가 살고 있었다. 왕자의 왕국은 작긴 했지만 결혼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왕자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황제의 딸에게 청혼했다. 왕자가 감히 황제의 딸에게 나를 사랑하오 하고 물어본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왕자는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유명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 말을 다른 공주들에게 했다면 공주들은 모두 그의 청혼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딸은 그렇지 않았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기로 하자. 왕자 아버지의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5년에 한 번씩 한 송이씩만 꽃을 피우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였다. 또 장미꽃 향기는 어찌나 달콤한지 향기를 맡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 왕자에게는 온갖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나이팅게일도 있었다. 왕자는 장미꽃과 나이팅게일을 은으로 만든 두 개의 상자에 넣어서 공주에게 보냈다. 황제는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방으로 선물을 가져다 주라고 명했다. 공주는 소꿉놀이를 좋아하여 늘 시녀들과 함께 그 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작고 예쁜 은상자를 보자 공주가 좋아서 손뼉을 치며 펄쩍펄쩍 뛰었다. 여기에 예쁜 새끼 고양이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공주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속에는 장미꽃이 들어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시녀들이 눈부신 장미꽃을 보며 감탄했다. 예쁜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절묘하도다. 황제도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공주는 장미를 만져보더니 실망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아빠,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녀들이 다 같이 비명을 질렀다. 정말 메스코워. 진짜 장미네. 자, 화내지 말고 다른 상자를 열어보자꾸나. 황제가 공주를 타일렀다. 이번에는 은상자에서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나왔다. 나이팅게일은 어찌나 아름답게 노래하든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고예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시녀들이 한결같이 프랑스 마을로 탄성을 질렀다. 저 새를 보니까 돌아가신 황후의 자동연주 악기가 생각나는군요. 음색이나 리듬이 그 소리와 똑같아요. 한 늙은 신하가 말했다. 그대 말대로군. 황제가 이렇게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이 새도 진짜인지 알고 싶어. 공주가 말했다. 그 새는 진짜랍니다. 선물을 가져온 수행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렇다면 새를 날려보내겠어. 공주는 이렇게 말하고 심부름꾼을 보내 왕자가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왕자는 쉽게 실망하지 않았다. 왕자는 까만 구두약을 얼굴에 칠하고 머리에 모자를 쓴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황제의 왕궁을 찾아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황제님? 이 궁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황제가 문을 열어주자 초라한 젊은이로 변장한 왕자가 말했다. 그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황제는 이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 보자. 음, 마침 돼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잘 됐구나. 우리 궁전에는 돼지가 많거든. 그래서 왕자는 황제의 돼지를 돌보는 돼지치기가 되었다. 돼지우리 옆에는 작고 더러운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왕자가 지낼 곳이었다. 왕자는 온종일 돼지를 돌보고 나머지 시간에 아주 작고 예쁜 단지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단지가 완성되었다. 왕자는 단지 둘레에 작은 방울들을 매달았다. 음식을 끓일 때면 방울들이 아주 은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단지가 끓을 때 나는 증기 속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어느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장미꽃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는 시녀들과 산책을 나온 공주가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 공주는 걸음을 멈추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은 공주가 잘 아는 노래였다. 공주는 그 곡을 손가락 하나로도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알았다. 내가 아는 노래야. 저 돼지치기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돼지치기에게 가서 저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아라. 공주가 흥분하여 말했다. 명령을 받은 시녀는 발에 돼지 오물이 묻지 않도록 먼저 남학신을 신었다. 그 단지를 얼마면 팔겠니? 시녀가 돼지치기에게 물었다. 공주님이 입을 열 번 맞춰주면 그냥 주겠소. 돼지치기가 말했다. 뭐라고? 시녀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 이하는 안 돼요. 돼지치기가 단호했다. 그 돼지치기가 뭘 원하더냐? 공주가 돼지우리에 갔다 온 시녀에게 물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시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한테만 살짝 말해다오. 시녀는 공주의 귀에 대고 돼지치기가 요구한 것을 속삭였다. 참으로 짓궂구나. 공주는 버럭 화를 내며 산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몇 발자국 안 가서 다시 작은 방울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가 연주하는 노래는 아까보다 더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아, 사랑하는 아우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듣거라. 돼지치기에게 가서 시녀의 입맞춤을 대신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아라. 공주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시녀에게 말했다. 실수. 공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주의 말을 전해들은 돼지치기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래서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맞추기로 했다. 참으로 난처하구나.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가리고 있으렴. 시녀들은 공주 주위에 빙 둘러서서 치맛자락을 들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렸다. 그렇게 해서 돼지치기는 공주에게 입맞춤을 받았고 공주는 단지를 얻었다. 단지의 요수를 알게 된 공주는 매우 즐거워했다.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단지를 끌게 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훤히 다 알았다. 백작의 집이건 소치기의 집이건 그들의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오르는지 다 알았다. 다 알 수 있었다. 시녀들은 너무 신기해서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했다. 누가 달콤한 수프를 먹는지 누가 팬케이크를 먹는지 그리고 누가 오트밀죽과 갈비를 먹는지 다 알 수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대단하군요. 왕궁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관리인도 한마디 했다. 모두 입 다물어. 내가 공주라는 걸 잊지 마. 황제의 딸이 말했다. 맹세코 한마디도 않겠어요. 시녀들과 관리인이 말했다. 왕자인 돼지지기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또 딸랑이를 하나 만들었다. 그 딸랑이는 아주 신기해서 흔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왈츠, 폴카 등 온갖 춤곡들이 흘러나왔다. 돼지 우리 앞을 지나던 공주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정말 훌륭하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얘들아, 가서 저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아라. 하지만 이번엔 절대로 입을 맞추지 않을 테다. 공주님, 이번에는 입을 백 번이나 맞춰줘야 그 악기를 주겠답니다. 돼지지기에게 다녀온 시녀가 말했다. 미치광이군. 공주는 화를 내며 그냥 가려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예술은 장려하는 법이지. 난 황제의 딸이야. 그에게 말해라. 입맞춤 열 번만 받고 나머지는 시녀들에게 받으라고. 하지만 우린 돼지지기한테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걸요? 시녀들이 일제히 투덜거렸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잠잘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지? 공주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서 시녀 한 명이 돼지지지기에게 가서 공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돼지지지기는 공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주위에 빙 둘러서거라! 공주가 시녀들에게 명했다. 시녀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공주는 왕자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침 발코니에 나와있던 황제가 그 모습을 보았다. 저기! 돼지우리의 왼소라닌고! 황제가 눈을 비비고 안경을 썼다. 시녀들이 몰려있군. 대체 저기서 뭣들 하는 거지? 가봐야겠어! 황제는 더신 뒤축을 끌어올렸다. 그 더신 뒤축이 찢어지긴 했지만 황제가 가지고 있는 더신 중에서 제일 편했다. 황제는 황급히 돼지우리로 뛰어갔다. 돼지우리 가까이 간 황제는 시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시녀들은 돼지치기가 한 번이라도 입맞춤을 더 받거나 덜 받을까 봐 입맞춤은 술을 세는데 정신이 팔려 발끝으로 서있는 황제를 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가까이 다가간 황제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때 돼지치기는 여든 여섯 번째 입맞춤을 받을 참이었다. 그것을 본 황제는 깜짝 놀라서 슬리퍼 한 착을 벗어 시녀들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괘씸한 것들 같은 일하고 당장 나가거라! 황제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공주와 돼지치기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공주는 엉엉 울었으며 돼지치기는 투덜댔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련한 내 신세! 그때 왕자와 결혼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슬퍼! 공주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돼지치기는 나무 뒤로 가서 구두약을 바른 얼굴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화려한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공주 앞에 나타났다. 왕자의 모습이 어찌나 늠름한지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난 당신을 비웃어주려고 왔소. 당신은 착한 왕자를 거절하고 아름다운 장미나 나이팅게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소. 그러면서 한낱 장난감을 가지려고 돼지치기에게 입을 맞추었소. 그럼 잘 있으시오. 이렇게 말한 왕자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 성문을 닫아버렸다. 공주는 성문 밖에 서서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이다. 천사 착한 아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온단다. 천사는 아이를 안고서 거대한 흰 날개를 퍼덕이며 아이가 좋아했던 곳들을 날아다니지. 그리고 손에 가득 꽃을 꺾어 하늘나라로 가져간단다. 그곳에서는 꽃들이 이 땅에서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지. 하느님은 꽃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일 사랑스러운 꽃이 입을 맞추신단다. 그러면 그 꽃은 고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되지. 천사가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는 마치 꿈결에서처럼 이야기를 들었다. 천사는 아이가 놀았던 놀이터와 아름다운 꽃이 활짝 빈 정원을 지나갔다. 우리 어떤 꽃을 가져가서 하늘나라에 심을까? 천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정원에는 가냘프고 아름다운 장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런데 심술그준 아이가 줄기를 꺾어버렸는지 반쯤 피다만 큰 봉오리들이 꺾어진 가지에 시든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불쌍한 장미나무, 저 나무를 가져가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느님 정원에서 꽃이 피게요. 아이가 말했다. 천사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반쯤 떴다. 천사는 장미나무와 함께 미나리야 제비랑 제비꽃도 꺾었다. 이제 꽃이 충분하네요. 아이가 말했다. 그러나 천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았다. 어둠이 거대한 도시에 내려앉은 아주 고요한 밤이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 이곳 저곳을 날아다녔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는 이사를 간 집에서 나온 한 무더기의 집과 재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거기에는 깨진 접시 조각, 석고 조각, 천 조각, 그리고 낡은 모자도 있었다. 천사는 깨진 화분 조각과 화분에서 쏟아진 흙덩이를 가리켰다. 흙은 내팽겨진 시든 들꽃뿌리를 감싸고 있었다. 저것들도 가져가자. 그 이유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얘기해줄게. 천사가 날아가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저 아래 좁은 골목에 있는 지하실방에 병들고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단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파서 누워서만 지냈지. 건강이 아주 좋을 때에도 목발을 짚고 작은 방안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이었단다. 그 아이가 지내는 방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지. 여름에도 햇빛은 잠깐만 비추었다가 사라져버리곤 했어. 그럴 때면 소년은 햇빛 속에 우두커니 앉아서 가느다란 손을 눈앞에 들이대고 손가락을 통해 흐르는 붉은 피를 들여다보곤 했지. 그리고는 난 몸이 좋지 않아 하고 말하곤 했어. 소년은 이웃집 아이가 가져다 준 너도 밤나무의 녹색 순을 보기 전까지는 칠록의 봄을 장식하는 녹색 숲에 대해 전혀 몰랐단다. 소년은 아이가 가져다 준 너도 밤나무 가지를 늘 머리맡에 두고 상상에 잠기곤 했지. 해가 비치고 새가 노래하는 너도 밤나무 밑에 앉아있는 상상을 말이야. 어느 봄날 이웃집 아이가 들꽃을 가져다 주었단다. 그 중에는 뿌리가 달린 들꽃 한 송이도 있었지. 소년은 조심스럽게 그 들꽃을 화분에 심어서 침대 곁에 있는 창가에 놓았단다. 꽃은 해마다 자라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 병든 소년에게는 그 꽃이 근사한 꽃밭이었고 흙에서 자라는 작은 보물이었단다. 소년은 꽃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지하방으로 조금씩 새어들어오는 햇빛을 온몸에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곤 했지. 소년은 꿈속에서도 꽃을 생각했어. 꽃은 소년을 위해 아름답게 피어나고 향기를 내뿜었으니까. 소년은 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단다. 하느님께서 소년을 불렀을 때에도 소년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지. 이제 소년이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되었어. 그동안 꽃은 창가에 내버려진 채 시들어버렸지. 그래서 식구들이 이사갈 때 그 꽃을 버렸단다. 이게 바로 그 꽃이야. 하지만 이 꽃은 여왕의 궁전에 핀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소년에게 주었지. 그러니까 이 꽃을 다른 꽃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져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이가 물었다. 내가 바로 목발을 짚고 다니던 그 병든 소년이거든. 아이는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에 들어서 있었다. 하느님은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었다. 그러자 아이는 천사와 똑같은 날개를 얻어 천사의 손을 잡고 함께 날아갔다. 이번에는 하느님이 꽃들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시든 들꽃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들꽃은 목소리를 얻어 가깝고 먼 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고운 노래를 불렀다. 모두가 행복했다. 행복한 아이도, 어두운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던 들꽃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하느님을 찬미했다. 안나가 읽어주는 안데르슨 동화 전집 눈의 여왕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깨진 거울 파편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기 바란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심술궂은 악마가 어떤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 악마는 아주 못된 악마 중의 악마였다. 어느 날 매우 기분 좋은 악마는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거울에 비치기만 하면 일그러지고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다. 물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은 더욱 고약하게 보였다. 황홀하게 아름다운 경치는 푹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몸체 없이 머리로 서 있는 것처럼 소름끼치고 흉측하게 보였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뒤틀려서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며 주근깨라도 하나 있으면 얼굴이 온통 주근깨 투성인 것처럼 보였다. 또 아무리 착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거울에 비치면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 악마는 자기가 발명한 이상한 거울을 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악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악마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들이 본 놀라운 거울에 대해 얘기했고 이제 곧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거울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일그러진 거울에 비쳐진 적이 없는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날이 갈수록 악마들은 기세등등했다.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에도 거울을 가지고 올라가 천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거울이 미끄러워져 잡고 있기가 힘들었다. 결국 거울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거울은 이제 예전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모래알처럼 부서진 거울의 파편들이 세계 각국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티끌과 같은 거울 파편은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 슬그머니 자리잡고 앉았으며 눈에 거울 파편이 박힌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물을 비뚤어지게 보았고 나쁜 면만 보았다. 거울 파편은 아무리 작더라도 원래 거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거울 파편이 심장에 박혀 심장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지기도 했다. 또 어떤 거울 파편은 아주 커서 유리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유리창을 통해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 또 어떤 파편들은 안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런 안경을 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그릇대게 보았다. 악마는 이런 광경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저 바깥 세상에는 아직도 작은 거울 파편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거울 파편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소년과 소녀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는 누구나 다 정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정원이라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분에 꽃나무를 몇 고루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런 큰 도시 중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한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화분 몇 개보다는 더 크고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이웃에 사는 두 아이는 오누이는 아니었지만 오누이처럼 사이가 좋았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락방에 살았는데 두 집 지붕은 상대방 지붕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그 사이에는 물바지통이 놓여 있었다. 또 양쪽 집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물바지통만 건너가면 상대편 집 창문에 닿을 수가 있었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각각 커다란 나무 상자에 채소와 장미를 길렀다. 식물들은 날마다 쑥쑥 자랐다. 어느 날 두 아이의 부모들은 상자를 물바지통에 갖다 놓으면 식물들이 한쪽 창문에서 다른 쪽 창문까지 닿아서 꽃 담장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자를 옮겨 놓았다. 콩나무 덩굴은 축축 늘어지도록 자라 상자를 덮었고 장미나무는 긴 가지를 펼쳤다. 그리하여 두 식물이 서로 엉켜 꽃과 잎으로 만든 개선문처럼 보였다. 상자들을 매달아 놓은 곳은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허락 없이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미넝굴 아래에 등 없는 의자를 놓고 앉아서 조용히 노는 것은 괜찮았다. 그래서 두 아이는 그곳에 앉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겨울에는 창문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두 아이는 난로에 동전을 데워서 얼어붙은 창문에 갖다 대었다. 그러면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두 아이는 그 구멍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밝은 미소를 보내곤 하였다. 사네야의 이름은 카이였고 여자아이는 게르다였다. 여름에는 창문에서 물바지통만 펄쩍 뛰어넘으면 금방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서 긴 계단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눈 속을 뚫고 가야만 만날 수 있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카이의 할머니가 펑펑 쏟아지는 눈을 가리키며 손자에게 말했다. 저 길을 좀 보렴. 하얀 벌들이 떼지어 다니지. 하얀 벌에도 여왕벌이 있나요? 카이가 물었다. 카이는 진짜 벌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고 말고. 여왕벌은 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날아다닌단다. 벌 중에서 제일 크지. 또 땅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저기 검은 구름 속으로 하늘 높이 날아다닌단다. 한밤중이면 도시의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지. 그러면 창문에 아름답게 얼음이 얼어붙어서 마치 꽃이나 궁전처럼 보인단다. 맞아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카이와 게르다가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눈의 여왕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게르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들어오기만 해봐. 난로 위에 놓고 녹여버릴 테야. 카이가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카이는 외출복을 반쯤 벗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동전으로 창문에 만든 조그만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눈송이가 한가하게 날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송이가 화분 가장자리에 떨어졌다. 눈송이는 점점 커지더니 아주 곱고 하얀 천으로 된 옷을 입은 여자가 되었다. 마치 별처럼 생긴 수백만 개의 눈송이가 합쳐진 것 같았다. 여자는 매우 아름답고 고웠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두 눈은 투명한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하고 온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다. 카이는 놀라서 튕겨져 나가듯이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새가 창문을 스쳐 날아가는 것 같았다. 다음날 매우 투명한 서리가 내리더니 얼마 후 눈이 녹고 봄이 왔다. 해님이 따스한 햇살을 뿌리고 푸른 싹이 돋았으며 제이비들이 둥지를 들고 집집마다 창문이 활짝 열렸다. 카이와 게르다는 다시 처마 밑에 작은 정원에 앉아 놀 수 있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장미는 타는 듯이 빨갛게 피어났다. 게르다는 장미에 대한 노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장미를 생각하며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다. 카이도 노래를 따라했다. 장미는 피었다, 진해.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 손을 잡고 장미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눈부신 태양을 쳐다보며 아기 예수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보았다. 얼마나 멋진 여름인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처럼 싱싱하게 피어있는 장미에 둘러싸여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다. 어느 날 카이와 게르다가 나란히 앉아 동물과 새가 나오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커다란 교회탑 종소리가 열두 번 울리자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 뭐가 가슴에 박혔어. 눈에도 박혔네. 놀란 게르다는 카이의 목을 안고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 없어진 것 같아. 카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요술 거울의 파편이었다. 여러분은 앞에서 얘기한 거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훌륭하고 멋진 것들을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더욱 드러나게 하며 아무리 사소한 결점이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악마의 거울을 말이다. 바로 그 파편 하나가 가엾게도 카이의 가슴에 박힌 것이다. 카이의 가슴은 금방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다. 이젠 아프지 않았지만 그 파편은 카이의 가슴에 남게 되었다. 왜 우니? 우는 건 딱 질색이야.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저기 좀 봐. 저 장미는 벌레가 먹었네. 그리고 이건 완전히 비뚤어졌잖아. 정말 흉축하게 생겼어. 그걸 심은 상자랑 똑같아. 카이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장미 두 송이를 꺾어버렸다. 카이야! 갑자기 왜 그래? 게르다가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카이는 게르다가 놀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장미 한 송이를 더 꺾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가 버렸다. 그 후 카이는 날이 갈수록 심술구져졌다. 게르다가 그림책을 가지고 나오면 그런 건 갓난아기에게나 맞는 것이라고 빈정됐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지만 하고 말참견을 하곤 했다. 그리고는 할머니 뒤로 가서 안경을 걸치고는 할머니처럼 흉내내며 장난을 쳤다. 그러면 사람들은 똑같이 흉내내는 카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카이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투와 걸음걸이도 흉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괴팍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곧장 흉내내며 비웃고 나였다. 그걸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는 정말 똑똑해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카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눈과 심장에 박힌 거울 파편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게르다까지 괴롭히고 나였다. 그가 하는 게임 역시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게임이었다. 눈발이 드세게 휘날리는 어느 겨울날 카이는 확대경을 들고 나와 푸른 읏옷자락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게르다 이 렌즈 좀 들여다봐. 카이가 말했다. 확대경을 들여다보자 눈송이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마치 화려한 꽃이나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같았다. 어때 정말 멋지지? 진짜 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나같이 모두 완벽해. 물론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카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잠시 후 카이는 손에는 커다란 장갑을 끼고 등에는 썰매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위층에 대고 게르다에게 소리쳤다. 나 광장에 간다. 애들이 놀이도 하고 썰매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카이는 가버렸다. 광장에서는 배짱 좋은 개구쟁이 소년들이 농사짓는 데 쓰는 마차에 썰매를 묶고 멀리까지 매달려가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카이도 그들 틈에 끼어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이 한참 흥이 나서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큰 썰매가 나타났다. 그 흰색 썰매에는 어깨에 하얀 모피를 두르고 머리에는 흰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다. 썰매가 광장을 두 바퀴 돌았을 때 카이는 자기의 작은 썰매를 흰 썰매에 단단히 묶었다. 큰 썰매는 거리를 지나서 더 점점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썰매를 타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뒤로 돌려 서로 아는 사이나 되는 것처럼 카이에게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지만 카이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작은 썰매를 큰 썰매에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이는 하는 수 없이 썰매를 떼어내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성문을 빠져나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바로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썰매는 쉬지 않고 달렸다. 카이는 끈을 풀고 커다란 썰매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의 작은 썰매는 큰 썰매에 단단히 매달려 질풍처럼 달렸다. 카이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보라가 몰아쳐 카이의 얼굴을 후려쳤고 썰매는 눈속을 헤치며 계속 달렸다. 가끔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도랑을 건널 때면 썰매가 하늘 높이 치솟기도 기도했다. 카이는 카이는 너무나 무서워 기도를 하려고 도 해봤다. 하지만 입에서 맴도는 것은 구구단뿐 이었다. 눈송이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커다란 흰 닭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몸이 용수철처럼 옆으로 튀어오르고 썰매가 멎었다. 썰매를 몰던 사람이 일어서서 진짜 눈으로 만든 털옷과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키가 크고 눈부시게 하얀 숙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정말 신나게 달려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떨지? 자 내 털옷 속으로 들어오렴. 눈의 여왕이 카이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털옷으로 감싸주었다. 카이는 마치 눈더미에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아직도 춥니?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차가운 입술에서 나오는 냉기가 이미 얼음덩어리나 다름없는 카이의 심장에 전해졌다. 카이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금방 추위가 가시더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내 썰매 내 썰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카이는 그때서야 썰매가 생각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이의 썰매는 한 하얀 달기에 단단히 묶여있었다. 달기 썰매를 등에 쥐고 쫓아왔던 것이다. 눈의 여왕이 한 번 더 입을 맞추자 카이는 그르다도 할머니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입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럼 넌 죽게 되니까. 눈의 여왕이 말했다. 카이는 눈의 여왕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눈의 여왕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이 있을까? 카이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는 여왕이 얼음으로 빚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카이의 눈에는 여왕이 어느 한구석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다. 카이는 여왕에게 분수도 암산도 할 줄 안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면적을 구할 줄도 알고 전국의 인구수도 안다고 말했다. 카이가 말하는 동안 여왕이 잠잣고 미소만 짓자 카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검은 구름 위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서 널 따란 황야를 둘러보았다. 폭풍이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숲과 호수와 바다와 육지 위를 날았다. 아래에서는 거친 바람이 윙윙거리고 늑대가 울부짖었으며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까마귀들이 까악깍하고 날며 달림이 밝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가인은 가인은 기나긴 겨울밤에는 그렇게 지내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밑에서 잠을 잤다. 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노파의 꽃밭 카이가 없는 동안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카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내 아이들 말로는 카이가 자기의 작은 썰매를 매우 큰 썰매에 묶어 거리를 지나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썰매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게르다는 카이가 보고 싶어 울고 또 울었다. 카이가 학교 옆으로 흐르는 강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이가 곁에 없는 그 겨울은 참으로 길고 쓸쓸했다. 구름이 걷히면 해님이 얼굴을 내밀고 방끝 웃듯이 따스한 햇볕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카이는 죽어버린 거야. 게르다가 풀이 죽어 해님에게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카이는 죽어버렸단다. 게르다는 제비에게도 말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비들의 말을 들은 게르다도 마침내 카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새로 산 빨간 신을 신을 테야. 카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발을 말이야. 그리고 강으로 가서 카이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바깥이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이었다. 게르다는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 신을 신고 혼자서 성문을 벗어나 강으로 갔다. 네가 내 소꿉친구를 데려갔다는 게 정말이니? 카이를 돌려주면 내 빨간 신을 선물로 줄게. 게르다가 강에게 말했다. 강 물결이 이상한 몸짓으로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게르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빨간 신을 벗어서 강물에 던졌다. 그러나 신발이 강기슬게 떨어지는 바람에 잔물결에 실려 다시 땅 위로 밀려왔다. 강은 카이를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게르다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게르다는 신발을 멀리 던지지 않아서 밀려와 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갈대밭에 있는 작은 배로 기어올라가 배전에 서서 신발을 힘껏 던졌다. 그런데 게르다가 올라서서 몸을 움직이자 느슨하게 묶여있던 배가 강으로 미끄러져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게르다는 서둘러서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배는 이미 땅에서 멀리 떨어져 더욱더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게르다는 덜컥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참새만 안타깝게 게르다를 바라보고 있을 뿐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참새는 게르다를 땅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었지만 강기슭을 따라 날아오면서 노래를 불러 게르다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 우리가 있어. 작은 배는 물줄기를 따라 쉬지 않고 흘러갔다. 게르다는 이제 포기한 채 가만히 앉아있었다. 발에 쉬는 것이라고 양말뿐이었다. 빨간신은 배를 따라왔지만 배가 훨씬 신발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강뚝에는 예쁜 꽃, 늙은 나무, 양과 소가 풀을 뜯는 언덕들이 있어 무척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강물이 날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진 게르다는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강뚝을 바라보았다. 배는 그렇게 몇 시간을 흘러 넓은 벗지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원에는 빨갛고 파란 기이한 창문이 달린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지붕은 지프로 엮어져 있었으며 바깥에는 나무로 만든 군인이 둘 서 있었다. 게르다가 다가가며 받들어 총을 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배가 감기슬게 닿았을 때보니 그들은 나무로 만든 군인들이었다. 게르다가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늑디 늙은 노파가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노파는 예쁜 꽃들이 그려진 커다란 햇빛 가리게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고 가엾 가엾 기도 하지 물살이 센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왔니 노파가 이렇게 말하면서 물속으로 들어와 지팡이로 작은 배를 기슬구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게르다를 번쩍 안아서 땅에 내려놨다. 게르다는 낯선 노파가 무섭긴 했지만 다시 마른 땅을 밟게 되어 무척 기뻤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보렴. 너는 누구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게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노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게르다가 혹시 카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자 노파는 카이가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너무 슬퍼 말고 버찌를 먹고 꽃 구경을 하라고 했다. 꽃들은 그림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이야기를 하나씩 해 줄 거라고 했다. 노파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아주 높았으며 창 유리색이 빨강 파랑 노랑 노랑으로 되어 있어 한낮의 햇빛이 각가지 색으로 방 안을 비추었다. 노파는 식탁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버찌를 마음껏 먹으라고 권했다. 게르다가 버찌를 먹는 동안 노파는 연한 황갈색의 긴 머리를 금빛으로 빗어주었다. 윤기가 흐르는 곱슬머리가 양 어깨를 덮어 게르다는 이제 막 피어난 한송이 장미처럼 아름다웠다. 너 같은 귀여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구나. 노파가 게르다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가 빗질을 하면 할수록 게르다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카이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다. 노파는 요술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쁜 요술쟁이는 아니었다. 단지 외로워서 게르다를 곁에 두려고 요술을 부렸을 뿐이었다. 노파는 정원으로 가서 지팡이를 장미나무에 갖다댔다. 그러자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장미들이 땅속으로 묻혀버렸다. 노파는 장미를 보면 집에 두고 온 장미와 카이 생각이 나서 게르다가 도망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노파는 게르다를 다른 꽃이 피어있는 꽃밭으로 데리고 갔다. 사계절에 피는 꽃들이 모두 피어있는 꽃밭은 그림책에서보다 더 아름다웠다. 게르다는 꽃들에 둘러싸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비꽃 수가 놓인 빨간 비단 베개를 베고 예쁜 침대에서 잤다. 게르다는 여왕이 되어 결혼하는 꿈도 꾸었다. 다음 날도 게르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꽃밭에서 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다. 이제 게르다는 꽃밭에 있는 꽃을 모두 다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도 뭔가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꽃이 그려진 노파의 햇빛 가리개 모자를 보다가 장미를 발견했다. 노파는 장미나무들을 땅속으로 밀어넣을 때 모자에 있는 장미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는 법이다. 게르다는 비로소 꽃밭에 장미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 많은 꽃 중에 장미꽃이 없다니? 참 이상하네. 게르다는 꽃밭으로 뛰어가 열심히 장미꽃을 찾았지만 장미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게르다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 그때 게르다의 눈물이 장미가 피었던 자리에 떨어졌다. 따뜻한 눈물이 땅을 적시자 장미나무는 쑥쑥 자라나서 예전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었다. 게르다는 장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집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와 카이가 생각났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 카이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니 너희들 카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카이가 죽었을까? 게르다가 장미에게 물었다. 아니 죽지 않았어. 우린 땅속에 있었잖아. 거기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데 타이는 없었어. 장미가 대답했다. 고마워. 게르다는 다른 꽃들에게 가서 꽃받침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너희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나 꽃들은 저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동화 속에 잠겨있을 뿐 카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게르다가 카이에 대해 물으면 꽃들은 각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곤 했다. 백합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북 소리가 들리니? 쿵쿵 하는 소리 말이야. 북은 언제나 쿵쿵 하고 두 가지 음을 내지. 여자들이 장손가 부르는 소릴 들어봐.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들리지? 붉은색 긴 외투를 걸친 인도 여자가 화영대에 서 있어. 죽은 남편 위로 몸을 던지는 여자 주위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어. 그러나 인도 여자는 불꽃 속에서 살아있는 자를 생각해. 바로 그 불을 낸 아들 말이야. 여자는 자신의 몸을 고체로 만들어 버릴 불꽃 보다도 더 이글거리는 아들의 눈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가슴의 불꽃이 화영대의 불꽃 속에서 사그라져 버릴 수 있을까?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백합이 말했다. 그럼 나팔꽃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좁은 도로 건너편에는 오래된 기사에 성이 서 있어. 담쟁이 덩굴이 빽빽하게 담을 타고 올라가. 발코니까지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단다. 바로 거기에 예쁜 소녀가 있지. 소녀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도로를 구워본단다.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소녀를 따르진 못하지. 바람 따라 떠다니는 사과꽃도 소녀만큼 사뿐히 움직일 수는 없을 거야. 소녀가 허리를 굽혀 그앤 아직 안 왔어 하고 소리칠 때면 소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옷이 사과거리는 소리를 내지. 그애라면 카이 마리니? 게르다가 반색하며 물었다. 난 그냥 내 꿈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작은 아네모네는 어떤 동화를 들려주었을까?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긴 밧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위에 판자가 놓여 있어. 그건 바로 그네지. 귀여운 여자아이 둘이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모자에 긴 녹색 끈을 휘날리며 앉아서 그네를 타고 있단다. 그 아이들보다 키가 큰 오빠는 떨어지지 않게 한 팔을 밧줄에 걸치고 한쪽 손에는 접시를 다른 쪽 손에는 흙으로 구운 파이프를 들고 그네 위에 서 있지.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거야. 그네가 높이 시소스면 비눗방울은 찬란한 무지갯빛을 반사하면서 날아오른단다. 미처 날지 못하고 파이프 대롱 끝에 매달려있는 비눗방울 하나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그네가 흔들리고 있을 때 검은 개가 뛰어와서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뒷발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네에 올라타려 하지만 그네는 높이 날아가고 개는 떨어지고 만단다. 개는 화가 나서 멍멍 짖지.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비눗방울은 여기저기서 터진단다. 흔들리는 그네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비누거품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야. 하지만 카이 얘기는 전혀 없구나. 실망한 게르다가 히아신스에게 가서 카이에 대해 묻자 히아신스는 다음과 같은 동화를 들려주었다. 아주 아름다운 세자매가 있었단다. 살결이 희고 매우 고았지. 하나 아이는 빨간 옷을 두 번째 아이는 파란 옷을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그 아이들은 원래 꼬마 요정이 아닌 그 아이들은 달빛이 밝게 비치는 조용한 호숫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었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어. 제 아이는 향기에 이끌려 숲속으로 사라졌어. 그러자 숲에서 더 강한 향기가 풍겼지. 얼마 후 아름다운 세 소녀가 누워있는 세 개의 관이 울창한 숲에서 나와 호수 너머로 미끄러져 갔단다. 개똥벌레들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횃불처럼 빛을 내며 그 둘레를 날아다녔지. 그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것일까 꽃향기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했어. 저녁종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 너무 슬퍼. 네 향기는 강해서 죽은 소녀들이 생각나. 카이는 정말 죽었을까? 땅속에 들어가본 장미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히아신스가 종을 울렸다. 이 종은 카이를 애도하는 종이 아니야. 우린 카이를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노래는 이것뿐이지. 게르다는 이어서 미나리아 제비꽃에게 갔다. 그 꽃은 생기있는 초록 이파리들 속에서 노란 빛을 바라고 있었다. 넌 꼬마 태양이구나. 어디 가면 내 소꼽 친구를 찾을 수 있니? 그러자 미나리아 제비꽃은 아름답게 꽃술을 빛내며 게르다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미나리아 제비꽃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도 카이는 없었다. 겨울이 이제 막 물러간 어느 따스한 봄날 눈부신 해님이 어느 작은 마당을 비추었단다. 햇살은 그 옆집 흰 담에도 내려앉았지. 담없에는 봄을 알리는 노란 꽃이 햇빛 속에 금빛으로 반짝였고 한 할머니가 문 밖에 내놓은 안락의자에 앉아있었어. 그때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불쌍하고 예쁜 손녀가 잠시 할머니 집에 다니러 왔지.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어. 그러자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단다. 사랑스런 입맞춤을 하는 가슴도 아침도 방끄두는 해님도 초라한 꽃도 그리고 소녀의 입도 모두 황금빛이었어.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미나리아 제비꽃이 말했다. 그르다는 할머니가 떠올랐다. 불쌍한 우리 할머니. 그래 할머니는 날 그리워 하면서 내 걱정을 하실 거야. 카이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있겠지? 카이랑 함께 말이야. 꽃들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어. 꽃들은 자기들 동화만 알 뿐. 카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니까. 게르다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막 정원을 나서려 할 때 수선화가 게르다의 다리를 쳤다. 게르다는 멈춰서서 키가 큰 노란 수선화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 너라면 알지도 몰라. 게르다는 수선화에게 귀를 갖다 대고 수선화가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였다. 난 나를 볼 수 있어. 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아, 내 향기는 참 달콤하기도 하지. 내 다지창이 달린 작은 방에서 반쯤 몸이 드러난 옷을 입은 소녀가 춤을 추고 있단다. 소녀는 가끔 한 발로 서기도 하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 마치 두 발로 온 세계를 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소녀는 환상일 뿐이야. 소녀는 차주전자로 몸에 꼭 붙는 웃옷에 물을 뿌리지. 순수한 건 좋은 거야. 하고 소녀는 말한단다. 하얀 옷이 못에 걸려 있는데 그 옷도 차주전자로 빨아서 지붕에 말린 거지. 소녀는 그걸 입고 목에는 센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 그래서 옷이 더 한층 하얗게 보이지. 소녀가 어떻게 다리를 높이 쳐드는가 봐. 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지. 난 그런 것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얘긴 필요 없어. 게르다가 소리치며 정원 끝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있었다. 녹슨 문고리를 흔들자 문고리가 떨어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게르다는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뛰면서 세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한참을 가자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게르다는 커다란 돌 위에 주저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름은 이미 가버리고 가을이 한창이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계절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늘 해님이 비추고 사계절의 꽃이 피어있었기 때문이다. 맙수사 너무 늑장을 부려서 벌써 가을이 돼버렸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게르다는 계속 길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작은 발이 부르터서 너무나 아프고 쓰렸다. 주위는 차갑고 황량하기만 했다. 긴 버드나무 잎은 샛노랬고 이슬은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으며 여기저기서 낙엽이 지고 있었다.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자두나무뿐이었다. 하지만 자두는 혀가 오므라들 정도로 시큼했다. 온 세상이 적막하고 지쳐 보였다. 게르다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번째 이야기 공주와 왕자 게르다가 쉬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눈 위를 깡충깡충 뛰어 게르다에게 다가왔다. 까마귀는 잠시 게르다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흔들며 까악 까악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혼자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혼자라는 뜻을 잘 알고 있었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 떠돌면서 외로움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혹시 카이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까마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본 것 같아. 그 애가 카이일지 몰라. 뭐라고? 정말이야? 게르다는 기뻐서 소리치며 까마귀가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 애가 카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그 애는 공주 때문에 널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야. 카이가 공주랑 산다고? 그래. 잘 들어봐. 하지만 사람의 말은 너무 힘들어. 까마귀 말을 알아듣니? 그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까마귀 말은 배우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할 줄 아셨지. 배워두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쩔 수 없지 뭐. 잘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게. 까마귀는 그가 들은 얘기를 게르다에게 해주었다. 이곳 왕국에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는데 아주 똑똑하지. 세상에 있는 신문이란 신문은 다 읽는단다. 하지만 가끔은 읽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 얼마 전에 공주는 여왕이 되었어. 사람들 말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래.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그 노래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왜 난 결혼해선 안 되는가? 공주는 결혼해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지. 그렇지만 공주는 자기가 얘기할 때 멍청이 앉아만 있는 얼굴만 잘생기고 따분한 남자하군 결혼하기 싫었어. 자기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맞장구도 칠 줄 아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지. 공주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북을 치게 했어. 궁녀들은 여왕의 뜻을 알고 매우 기뻐했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 여왕님이 결혼할 거라고 예상했었잖아. 궁녀들은 이렇게 떠들어댔지.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야. 내게는 싹싹한 애인이 있는데 그녀는 궁전 주위를 날아다니지. 이건 모두 그녀가 해준 이야기야. 까마귀가 말했다. 물론 까마귀의 애인도 까마귀였다. 끼리끼리라고들 하지 않는가. 더구나 까마귀는 늘 까마귀와 사귀는 법이니까 말이다. 까마귀는 얘기를 계속했다. 곧 곧 이어서 공주의 서명이 들어있는 하트 모양의 광고가 신문에 실렸어. 잘생기고 젊은 독신 남자라면 누구나 궁전에 와서 공주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용기있게 대답하는 남자는 궁전에서 살 수 있고 말을 제일 잘하는 남자는 공주의 신랑감이 된다는 것이었지. 정말이야. 그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궁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 서로 짓밟고 뛰어다니며 온통 난리였지. 하지만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행운을 얻은 사람은 없었어. 그들은 모두 궁전 밖에서는 말을 잘했지만 궁전에 들어서서 은빛의 복을 입은 호의병과 계단에 서있는 금빛 정복을 입은 시종들을 보기만 하면 온몸이 얼어붙어버렸지. 그리고 공주 앞에 서기만 하면 공주가 한 마지막 말만 떠듬떠듬 되풀이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 공주는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지. 사람들은 궁전에 들어서기만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바보가 되어버렸단다. 그러다가 다시 거리로 나오면 말짱해졌지. 성문에서 궁전까지 이어지는 길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어. 그걸 보려고 나도 거기에 갔었지. 궁전에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버터 바른 빵을 가져가긴 했지만 옆 사람과 나눠 먹진 않았단다. 배가 고파 기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공주가 상대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신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카이 카이 말이야 카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지? 그 사람들 중에 카이가 있었어? 기르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좀 기다려봐. 이제 곧 카이 얘기가 나올 거야. 새찐 날이 되었어. 한 작은 소년이 말도 마차도 없이 용감하게 궁전으로 걸어 들어갔지. 너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이야.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아름다웠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어. 맞아 카이야 이제 카이를 찾았네. 기르다가 기뻐서 손뼉을 쳤다. 그는 등에 작은 배낭을 쥐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카이의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썰매를 타고 사라졌거든. 아마 그럴지도 몰라. 자세히 보지 못했으니까. 싹싹한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는 궁전으로 들어서서 은빛 제복을 입은 호이병과 계단에 서 있는 금빛 정복을 입은 시종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대. 그는 시종들을 보면서 계단에 서 있는 거 따분하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하고 말했대. 복도는 불빛으로 휘앙 찰란했고 고문관과 대신들은 금그릇을 들고 맨발로 걸어다녔지. 누구라도 그런 곳에 들어가면 정숙해지게 마련이지. 그런데 그 소년은 요란하게 장화 소리를 내면서 조금도 거리내없이 행동했어. 틀림없이 카이야. 그는 새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할머니 방을 걸어다닐 때면 장화 소리가 요란했지. 그래 정말 요란했어. 그는 대담하게 공주에게 갔단다. 공주는 물레바퀴만큼이나 큰 진주 위에 앉아있었지. 그리고 공중의 귀 부인들은 시녀들과 함께 기사들은 하인들과 함께 하녀들은 자기가 부리는 하녀들과 함께 그리고 기사의 하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함께 모두 나와있었어. 그들은 공주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있는데 문쪽에 가까이 서있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더욱더 거만해 보였어. 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하인의 시동들은 문 옆에서 너무나도 거만하게 서있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단다.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카이가 결국 공주와 결혼했니? 내가 까마귀만 아니었다면 공주와 결혼했을 거야. 약혼자가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는 나처럼 말을 잘했대. 내 애인이 그랬어. 아무튼 그는 아주 대범하고 싹싹했어. 그는 공주에게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고 공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간 것이었지. 그런데 공주를 보자 마음에 들었고 공주도 그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 틀림없어. 그건 카이야. 카이는 본수도 암산도 계산할 만큼 머리가 좋거든. 날 궁전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그거야 어렵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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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법을 이뤄 줄 거야. 너 같은 작은 아이가 궁전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얻기가 정말 어렵단다. 아니야. 쉽게 허락을 얻을 수 있어. 카이에게 내가 왔다고 말하면 당장 날 데려갈 거야. 여기 울타리에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날아갔다. 그리고는 저녁 늦게서야 다시 나타났다. 내 애인이 너에게 안부 전하래. 자 빵이야. 애인이 부엌에서 가져다 준 거야. 거기에는 빵이 많거든. 네가 무척 배고플 거라면서 애인이 줬어. 정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대. 후이병과 하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을 테니까. 하지만 울지 마. 어떻게든 들여보내줄게. 내 애인이 좁은 뒷계단을 알고 있는데 그 계단은 침실로 통해 있대. 그리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안 돼. 그렇게 해서 게르다와 까마귀는 큰 가로수 길을 지나 낙엽이 우스스 떨어져 뒹구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때 궁전의 등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뒷문으로 데리고 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게르다의 가슴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두근두근 뛰었다.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게르다는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 맑은 눈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카이가 분명해 장미에 둘러싸여 밝게 웃던 카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게르다를 보면 카이는 얼마나 반가워할까 게르다가 자신을 찾아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것과 카이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면 카이는 매우 감격해 아리라. 게르다는 카이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도 기뻤다. 게르다와 까마귀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에서 등불이 새어나왔다. 그 방 한가운데 에는 까마귀 애인이 서있었다. 까마귀 애인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게르다를 살폈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 약혼자가 당신 칭찬을 많이 했어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어요. 당신이 등불을 들래요? 내가 앞장 설게요. 똑바로 이 길만 따라가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예요. 까마귀 애인이 게르다에게 등불을 내밀며 말했다. 그때 누군가 급히 게르다 옆을 스쳐갔고 휘날리는 갈기와 가는 다리를 가진 말들과 사냥꾼들과 말을 탄 귀족들이 미끄러지듯 옆을 지나갔다. 그것들은 마치 벽에 비친 그림자 같았다. 누가 우릴 따라오고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게르다가 몸을 사리며 말했다. 그건 꿈일 뿐이에요. 그들은 높은 분들의 꿈을 사냥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잘됐어요. 그들이 자고 있다면 더 안전할 테니까요. 당신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거야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숲에서 온 까마귀가 말했다. 그들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벽은 꽃으로 수놓인 장밋빛 공단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꿈들이 그들 옆을 휙휙 지나갔다.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게르다는 높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방들은 갈수록 점점 더 호화스러웠다. 누구라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했다. 마침내 그들은 침실에 도착했다. 천장은 값비싼 수정으로 만든 잎이 달린 커다란 야자수 같았다. 방 한가운데 에는 백합과 같은 금기둥에 매달린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공주가 누워있는 침대는 흰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었다. 빨간색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카이인지 확인해야 했다. 게르다가 붉은 꽃잎 하나를 젖히자 갈색의 목덜미가 보였다. 그는 카이가 틀림없었다. 게르다는 큰 소리로 카이를 부르며 등불을 갖다댔다. 꿈둘이 말을 타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렸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목덜미가 카이와 비슷했을 뿐 카이가 아니었다. 그는 젊고 잘생긴 왕자였다. 그때 공주가 흰 백합과 같은 침대에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게르다는 흐느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까마귀와 함께 들어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아우 가엾기도 해라. 왕자와 공주는 이렇게 말하며 게르다를 도와준 까마귀들을 칭찬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만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까마귀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닐래? 아니면 부엌에 있는 온갖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중 까마귀로 일하고 싶니? 공주가 까마귀들에게 물었다. 두 까마귀는 절을 하고 일자리를 정했다. 나이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늙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 까마귀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까마귀들은 궁중 까마귀로 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왕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게르다에게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의 표시였다. 게르다는 침대에 누워 두 손을 모으고 생각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나한테 참 잘해주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는 사이에 게르다는 스르르 눈이 감겨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들이 다시 게르다를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 중 하나는 카이가 앉아있는 작은 썰매를 끌고 와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꿈이었고 게르다가 깨어나자마자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그들은 게르다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당과 벨벳으로 치장해 주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면서 푹 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게르다는 마차 한 대와 장화 한 켤레만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 카이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게르다는 말숙한 옷차림에 장화에 토식하지 얻어심고 떠날 준비를 끝냈다. 순금으로 된 마차 한 대가 문 앞에 와 멈추었다.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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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다 게르다 마차도 울고 아내 까마귀도 울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다. 게르다와 숲속 까마귀는 마차를 타고 몇 마일을 달렸다. 이제 숲속 까마귀와 작별할 시간이었다. 게르다와 숲속 까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을 했다.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가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검은 날개를 퍼덕였다. 마차는 밝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멀리 사라져갔다. 마차는 울창한 숲속을 가로질러 힘차게 달렸다. 마차의 눈부신 황금빛이 횃불처럼 숲을 환히 비추었다. 그렇게 화려한 황금마차를 본 도둑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금이다 금! 도둑들이 기뻐서 날뛰며 뛰쳐나와 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기수와 마부와 하인을 때려죽이고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냈다. 통통하고 귀여운데 호두를 먹고 살쪘나 봐. 나이 든 도둑의 아내가 말했다. 도둑의 아내는 까칠까칠한 수염에 눈썹이 눈까지 덮을 정도로 무성했다. 살찐 양처럼 맛있겠는걸? 도둑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반짝이는 칼을 꺼냈다. 그와 동시에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등에 엎여있던 딸이 귀를 문 것이다. 딸은 거칠고 고약했다. 도둑의 아내는 욕을 퍼부어대며 딸과 씨름하느라 게르다에게 칼을 내리칠 겨를이 없었다. 저 아이랑 놀 거야. 도시랑 예쁜 옷이랑 줄 거야. 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어.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엄마 귀를 또 물었다. 도둑의 아내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 모습을 본 도둑들이 재미있어 깔깔그렸다. 하하하 저것 좀 봐. 딸과 춤추는 꼴 좀 봐. 마차에 탈퇴하. 도둑의 딸은 고집불통이었다. 그래서 도둑의 딸과 게르다는 마차를 타고 나무둥치와 바이를 지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와 키가 비슷했지만 힘이 더 세고 어깨도 더 넓었다. 그러나 피부는 게르다보다 검었으며 늘 우울한 표정이었다. 우릴 귀찮게 하지 않으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넌 공주니? 도둑의 딸이 게르다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 게르다는 이제까지 겪은 일과 자신이 카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두 얘기해 주었다. 도둑의 딸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게르다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혹시 너한테 화가 나게 되더라도 저들이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널 죽이게 될 테니까. 도둑의 딸은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자기의 두 손을 부드럽고 따뜻한 예쁜 토시 안에 집어넣었다. 마차가 조용히 멈추었다. 그곳은 도둑의 성에 있는 마당이었다.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금이가 있었고 뻥 뚫린 구멍으로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녔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사납고 큰 불독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녔다. 그러나 짖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짖지는 않았다. 연기가 자욱한 홀 한가운데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굴뚝이 따로 없어서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았다가 여기저기 틈새로 빠져나갔다. 커다란 가마솥에선 수프가 끓었고 토끼들은 꼬챙이에 꿰어져 구워졌다. 오늘 밤엔 내 꼬마 동물들이랑 나랑 같이 자야 해. 식사를 마치자 도둑의 딸이 말했다. 그녀는 지피 갈린 홀 구석으로 게르다를 데려갔다. 웨까지와 횟대 위에는 백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잠든 것 같았다. 두 소녀가 다가가자 비둘기들이 몸을 움츠렸다. 저것들이 모두 내 거야.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둘기의 발을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러자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였다. 입맞춰.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비둘기를 게르다의 얼굴에 갖다댔다. 저기엔 산비둘기가 앉아있지. 도둑의 딸이 벽에 뚫린 구멍 옆에 매달린 한무더기의 외과지와 세장을 가리켰다. 숲속의 악당인 저 두 녀석은 잘 가둬놓지 않으면 날아가버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랜 친구 은매야. 도둑의 딸이 술록의 뿔을 잡아 끌어냈다. 술록은 목에 번쩍이는 구리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은매도 꼭 묶어놓지 않으면 동안 가버려. 난 매일 저녁 뾰족한 칼로 은매의 목을 간지럽힌단다. 그래서 이렇게 날 무서워하지. 도둑의 딸은 벽 틈에서 긴 칼을 꺼내어 술록의 목에 대고 천천히 그어 내려갔다. 불쌍한 술록은 놀라서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자 도둑의 딸이 깔깔대더니 게르다를 침대로 끌고 갔다. 너 이 칼 가지고 잘 거야? 게르다가 두려운 표정으로 칼을 보며 도둑의 딸에게 물었다. 난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카이 얘기 계속해봐.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넓은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말이야. 그래서 게르다는 밤늦도록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했다. 비둘기들이 모두 잠들어 조용했다. 세 장에 갇힌 산비둘기들의 구구거리는 소리만이 어둡고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쪽 팔로는 게르다의 목을 껴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이야기를 듣던 도둑의 딸이 곧 고라떨어져 코를 고랐다. 그러나 게르다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산속에서 죽게 될지도 몰랐다. 도둑들이 불둘 내에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고 도둑의 아내는 비틀거리며 사방을 헤집고 다녔다. 게르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산비둘기들이 말했다. 고고고고고고고 우린 카이를 보았단다. 하얀 달기 그의 썰매를 끌고 갔지. 그는 눈에 여왕의 마차를 타고 있었어. 우린 그때 숲속 보금자리에 누워있었는데 마차가 우리 옆으로 세차게 지나가는 바람에 아기 비둘기들은 모두 죽어버렸단다. 우리만 겨우 살아남았지. 고고고고고고고. 뭐? 눈에 여왕은 어디로 갔지? 그걸 아니? 게르다가 다그쳐 물었다. 아마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그곳은 북유럽 끝에 있어.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지. 저기 줄에 묶여있는 순록에게 물어봐. 맞아. 그곳은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넓은 얼음평야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단다. 누네 여왕은 거기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은 북극의 뾰족산이란 섬에 있지. 순록이 말했다. 오, 카이, 카이야. 게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좀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 자고 있던 도둑의 딸이 말했다. 아침이 되자 게르다는 도둑의 딸에게 산비둘기가 한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도둑의 딸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너 라플란드가 어디 있는지 아니? 도둑의 딸이 순록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걸? 난 거기서 태어나서 눈으로 덮인 평야를 뛰어다니며 자랐으니까. 순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잘 들어. 지금 남자들이 모두 밖에 나가고 없어. 집엔 엄마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한낮이 되면 거나하게 취해서 한잠 살 테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리고 나서 도둑의 딸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엄마 목을 끌어안고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엄마, 잘 잤어? 그러자 엄마는 딸의 코끝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건 애정의 표시였다. 엄마가 술병을 비우고 고라떨어지자 도둑의 딸이 순록에게 가서 말했다. 난 날카로운 칼로 널 간지럽히는 게 즐거워. 무서워하는 네 모습이 아주 재미있거든. 하지만 그런 재미가 없어져도 괜찮아. 널 풀어줄 테니까 라플란드로 가. 네 튼튼한 다리로 이 애를 눈에 여왕이 있는 성으로 데려다줘. 이 애의 친구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이 애가 내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술록은 기뻐서 펄쩍 뛰었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를 술록의 등에 태우고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깔고 앉을 방석까지 주었다. 주어질 테니까 털정화를 가져가. 하지만 토시는 내가 가질래. 예쁘니까. 대신 엄마 겉 벙어리 장갑을 줄게. 네 팔꿈치까지 덮으니까 춥지 않을 거야. 자, 끼워봐. 그걸 끼니까 꼭 못생긴 우리 엄마 손 같네. 게르다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네가 울면 나도 속상해. 자, 이제 기쁜 얼굴 내봐. 빵 두 쪽하고 해미야. 이거면 충분할 거야. 도둑의 딸이 음식을 술록의 등에 동여매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불독들을 구슬려 안으로 들여보내고 날카로운 칼로 술록이 묶여있던 줄을 끊어주고는 말했다. 자, 달려. 하지만 내 친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려야 해. 게르다는 커다란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도둑의 딸에게 내밀며 작별 인사를 했다. 술록은 나무 둥치와 바위를 넘고 거대한 숲을 지나 늪과 평야를 힘차게 달렸다. 늑대들이 울부짖었고 까마귀때가 깍깍거렸으며 하늘에서는 불꽃 같은 붉은 빛이 번쩍였다. 저건 내 오랜 친구인 북극광이야. 얼마나 멋지게 빛나는지 봐, 술록이 말했다. 술록은 밤낮을 쉬지 않고 더욱더 빨리 달렸다. 그러나 그들이 라플란드에 닿을 무렵에는 빵과 햄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라플란드 노파와 핀란드 여자 그들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오두막 앞에 멈췄다. 지붕은 땅까지 내려앉아 있었고 문은 아주 낮아서 드나들 때 기다시피 해야 했다. 집에는 라플란드 노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노파는 고래 기름불빛 아래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술록이 노파에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 게르다 얘기를 하였다. 술록에게는 자기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게르다는 추위에 얼어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단다. 누네 여왕이 살고 있는 핀란드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백마일은 더 가야 하지. 누네 여왕은 그곳에서 저녁마다 불꽃놀이를 한단다. 여긴 종이가 없으니까 마른 대구에 몇 자 적어줄게. 그걸 핀란드 여자에게 갖다 보여주렴. 그럼 그 여자가 자세히 알려줄 거야. 노파가 말했다. 게르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녹일 동안 라플란드 노파는 마른 대구에 몇 자 적어주며 잘 간직하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게르다를 다시 술록 위에 단단히 묶어주었다. 술록은 아름다운 북극광이 반짝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전속력을 내어 밤새 달렸다. 이윽 후 핀란드에 도착한 그들은 핀란드 여자의 오두막으로 가서 굴뚝에 노크했다. 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너무 더워서 벌거벗다시피 한 핀란드 여자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았다. 핀란드 여자는 작고 더러웠다. 그들이 기어서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핀란드 여자가 게르다의 옷을 벗기고 장갑과 장화도 벗으라고 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너무 더워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여자는 술록의 머리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주고 대구에 쓰인 글을 읽었다. 세 번이나 읽어 내용을 모두 외운 여자는 대구를 수프 냄비에 집어넣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낭비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술록은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게르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핀란드 여자는 초롱초롱한 눈만 깜빡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신은 영리하니까 세상의 모든 바람을 실로 묶을 수 있잖아요. 선원이 매듭 하나를 풀면 순풍이 불고 두 번째 매듭을 풀면 거센 바람이 불지요. 하지만 세 번째 매듭과 네 번째 매듭을 풀면 폭풍이 불어닥쳐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뿌리째 뽑히게 돼요. 이 소녀에게 남자 열두 명을 합친 것만한 힘을 주어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을래요? 술록이 말했다. 남자 열두 명을 합친 힘이라고? 그걸로는 소용이 없을걸? 핀란드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선반으로 가서 커다란 두루마리 가죽을 가져와 펼쳤다. 거기에는 멋진 글자들이 적혀있었다. 여자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글을 읽었다. 술록은 게르다를 위해 다시 간청했다. 게르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자 핀란드 여자가 다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술록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머리 위에 시원한 얼음 한 조각을 더 얹어주면서 수곤거렸다. 카이가 눈의 여왕과 함께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 애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갖고 있단다. 그래서 그곳이 낙원이라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건 그 애의 가슴과 눈에 깨진 거울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야. 우선 그 조각들을 꺼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계속 눈의 여왕의 지배를 받게 되지.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에게 줄 순 없나요? 게르다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는 없단다. 게르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사람들이며 짐승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게르다를 도와주었지. 맨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르다를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게르다가 가진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크니까. 그 힘은 게르다의 가슴 속에 있단다. 맑고 순수한 마음 속에 말이야. 게르다가 직접 눈의 여왕에게 가서 카이의 가슴과 눈에 박힌 거울 파편을 빼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 여기서 이마일 떨어진 곳부터 눈의 여왕의 정원이란다. 저 애를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린 눈밭의 커다란 관목 옆에 데려다 주고 수다 떨 생각 말고 얼른 오렴. 핀란드 여자가 게르다를 술록 위에 태우자 술록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살깟을 파고들었다. 게르다는 그때서야 장화와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어, 장화랑 벙어리 장갑을 놓고 왔네. 하지만 술록은 멈출 생각을 않고 계속 달렸다. 얼마 후 그들은 빨간 딸기가 열린 관목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술록은 게르다를 내려놓고 입을 맞추었다. 술록의 뺨 위로 커다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술록은 게르다를 뒤로 하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가엾은 게르다는 신발도 장갑도 없이 얼음으로 뒤덮인 춥고 황량한 핀란드 한복판에 혼자 남겨졌다. 게르다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렸다. 커다란 눈송이들이 게르다 주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하늘이 아주 맑고 북극광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눈은 바로 땅 위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게르다가 다가갈수록 눈송이가 점점 더 커졌다. 게르다는 확대경을 통해서 본 눈송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송이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컸으며 무시무시했다. 괴상하게 생긴 이 눈송이들은 눈의 여왕의 호위병들이었으며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못생긴 멧돼지처럼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 몸을 꼬고 앉아 머리를 틀어올리는 뱀의 무리처럼 생긴 것도 있었다. 또 털을 빳빳이 세운 뚱뚱하고 작은 곰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게르다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웠다. 너무나 추워서 말을 할 때마다 이낌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이낌은 점점 커져 땅에 닿더니 작은 천사의 모습이 되었다. 천사들은 모두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천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 게르다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게르다를 애워싼 천사들이 한 군단을 이룰 정도였다. 천사들이 무시무시하게 큰 눈송이들을 창으로 찌르자 눈송이들은 부르르 떨며 수백 개로 조각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게르다는 이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다.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어 추위가 덜했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럼 카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카이는 게르다를 잊고 지냈다. 그리고 바로 성 밖에 게르다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성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성의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되어 있었고 창문과 대문은 살을 내는 듯한 바람으로 되어 있었다. 성에는 수백 개가 넘는 방이 있었는데 모두 눈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일 큰 방은 몇 마일씩이나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북극광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 방들은 휑하니 텅텅 비어 있어 몹시 춥고 눈부셨다. 폭풍을 음악 삼아 곰들이 뒷발로 서서 춤을 추는 장기자랑을 할 수도 있었으련만 그곳에는 오락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불붙은 브랜디 접시 속에서 건포도를 꺼내 먹는 놀이라든지 여우 아가씨가 차를 마시며 노닥거리는 일조차도 없었다. 하나같이 웅장한 눈의 여왕의 방들은 휑하니 비어 있어 쓸쓸하고 추웠다. 깜빡이는 북극광은 하늘 높이 떠있든 낮게 떠있든 간에 성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눈으로 만들어진 끝없이 이어진 홀 가운데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수면이 수천 개로 금이가 있었다. 각 얼음 조각들은 모두 모양이 같아 예술작품 같았으며 눈의 여왕이 집에 머물 때면 호수의 한가운데에 앉아 쉬곤 했다. 여왕은 그 호수를 이성의 거울이라고 불렀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훌륭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카이는 멍이 든 것처럼 추위로 온몸이 건푸르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입맞춤을 하여 추위를 몰아냈고 카이의 심장은 이미 얼음 덩어리로 차갑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는 뭘 만들려는 것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열심히 이리저리 맞추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 토막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노래와 같았다. 카이의 손가락은 예술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 카이가 하고 있는 놀이는 차가운 이성이었다. 카이의 눈에는 자신이 만든 모양이 매우 훌륭하고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그의 눈에 아직도 거울 파편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는 얼음 조각들을 짜맞추어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만들어지지 않는 글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글자였다.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 글자를 맞춘다면 넌 네 자신의 주인이 되지. 그럼 너에게 이 세상 전부를 선물하고 새 스케이트도 주겠어.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난 곧 따뜻한 나라로 갈 거야. 가서 에트나와 베수비오라는 활화산 꼭대기에 있는 검은 분화구를 살펴봐야겠어. 그 분화구들을 하얗게 만들어놔야 해. 그게 레몬과 포도에 좋으니까. 눈의 여왕은 이렇게 말하고 훌쩍 떠나버렸다. 거대한 홀에 카이만 덜렁 남겨둔 채 카이는 얼음 조각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카이의 모습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시간에 게르다는 거대한 성문을 통과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아우성 쳤으나 게르다는 기도에만 열중했다. 그러자 바람이 잠을 자듯 잦아들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거대한 홀에 이르렀을 때 카이가 보였다. 게르다는 곧장 카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외쳤다. 카이야, 카이야 보고 싶었어. 드디어 널 찾았구나. 그러나 카이는 꼼짝도 않고 뻣뻣하게 앉아만 있었다. 게르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져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눈물은 얼음 덩어리를 녹였고 얼음과 함께 작은 거울 파편도 씻겨내렸다. 카이는 꿈에서 깨어난 듯 게르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게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이번에는 카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눈에 박혀있던 거울 파편이 씻겨 내려갔다. 게르다를 알아본 카이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게르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여긴 어디지? 여긴 너무 춥고 쓸쓸해. 카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이는 게르다에게 꽁 매달렸다. 게르다는 너무 기뻐서 웃다가 또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본 얼음 조각들은 즐거워서 춤을 추었다. 신나게 춤을 추던 얼음들이 지쳐서 주저앉자 글자 모양이 되었다. 바로 눈의 여왕이 알아맞히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영원이란 글자였다. 게르다가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뺨이 다시 발그레해지고 눈에 입을 맞추자 눈이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도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가 예전처럼 건강하고 씩씩해졌다. 이젠 눈의 여왕이 돌아와도 두렵지 않았다. 카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짝이는 얼음 조각으로 된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잡고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할머니와 지붕 위에 핀 장미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걸었다. 그들이 지나갈 때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해님이 고개를 내밀었다. 빨간 딸기가 열린 관목숲에 도착하자 술록이 어린 술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술록은 통통한 가슴을 내밀어 아기 술록들에게 따뜻한 젖을 주며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카이와 게르다를 먼저 핀란드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는 동안 핀란드 여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나와 곧 라플란드 노파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카이와 게르다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썰매도 고쳐주었다. 술록들은 썰매 옆에서 달리면서 국경까지 따라왔다. 국경에는 그 해에 처음으로 푸른 잎이 도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했다. 안녕, 잘 있어! 푸른 잎이 울창한 숲속에서 새들이 지적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타났다. 황금 마차를 끌던 바로 그 말이었다. 말 위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허리에 총을 찬 도둑의 딸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이 따분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 북쪽으로 여행하던 길이었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를 단번에 알아보았으며 게르다도 그녀를 알아보았다. 뜻밖에도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잘 됐구나. 게르다가 널 찾아 온 세상을 뒤졌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인지 한번 봐야겠어? 도둑의 딸이 카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게르다는 도둑의 딸의 볼을 토닥거리며 공주와 왕자 소식을 물었다. 그들은 외국으로 갔어. 그럼 까마귀는? 까마귀는 죽었어. 공정까마귀는 이제 과부가 됐지. 다리에 검은 털실을 메고 다닌단다. 그 까마귀는 딱하게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누워있어. 그건 그렇고 카이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말해봐. 게르다와 카이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우와, 결국 다 잘 됐구나. 도둑의 딸은 이렇게 말하고 게르다와 카이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언젠가 도해지에 가게 되면 꼭 그들을 찾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도둑의 딸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잡고 고향을 향해 계속 걸었다. 실록과 아름다운 꽃으로 단정한 봄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곧이어 교회 뾰족탑이 보이고 종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살던 바로 그 도시였다.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올라 할머니 방으로 갔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시계바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문을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느덧 아름다운 숙녀와 의젓한 청년이 된 것이다. 처마 홈에 놓인 장미가 활짝 피어 창문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예전처럼 의자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의자에 앉아서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눈에 여왕이 살던 성에서 경험했던 주의와 황량함이 악몽처럼 기억에서 사라졌다. 할머니가 햇볕을 쬐며 앉아 성경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전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카이와 게르다가 서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옛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이제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여름이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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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